퀄리티 관광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라 페널티 슛다우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5가지 지역으로 나눠 놓을건데요 첫 코너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왼쪽 아래 그리고 가운데가 있구요 제가 골키퍼에 들어가고 영환이가 이제 찰거에요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총 5번씩 찰건데 정해진 대로 한 번씩은 꼭 차야되고 누가 더 많이 넣냐 이 게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진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을 예정입니다 벌칙은 뭐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재미있는 가능한 벌칙 안에서 저희가 할게요 너무 이상한 건 못하구요 가능한 벌칙 내에서 우리가 벌칙을 수행하는 걸로 다음 영상에 다음 챌린지 비디오에 저희가 분장을 한다든지 뭐 가족 여러분께서 말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가 어디로 갈 줄 알아 난 나갈거야 야 이번엔 니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있어 영환아 무조건 맞는다 근데 4군데밖에 안 남았지? 4군데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는 니가 잘 차는 쪽으로 갈거야 오른발이 안 되니까 잘 차는 쪽으로 갈거야 운명이 잘 차는 쪽으로 갈거야 니가 어디로 차는지 알고 있으니까 ικόる게 아니 dominate 이것도 오른쪽 아래였어? 나인나봐 신 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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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왼쪽인거 다 아니까 왼쪽 탑 코너로 풀이겠습니다 얼굴 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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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small 아 아니야 또 끄놈 해서 더 코너로 이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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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밑에? 왼쪽? 왼쪽 밑에 사실상 끝났다 와야지 여기야 여기 아까 탐이었지? 영재할 수도 있는건지 안그래? 영재할 수도 있는건지 너무 세게 때리는거야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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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잖아 로컨 로컨 너무 세게 때리는게 야! 로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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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래?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진짜 치사하다 진짜 1, 2, 3, 4다시 왼쪽 아냐? 거기 맞아요 왼쪽 위 반대쪽 위라는거 반대쪽 위라는거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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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아니야 예스 이래요 벌써 동점 벌써 동점 벌써 동점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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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말을 안들려 방금 못놓은 쪽 뭐라고? 뭐가 가운데야 가운데도 들어왔어 에헤헤에헤헤미 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 에헤헤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이야 눈으로 들어왔다니가 이거? 그 CG로 확인하면 될거야 근데 내가 봤을때도 솔직히 말하면 안들어가신거같때 어 가운데였던거같다 몰라 여기 각도에서 그런거안나 안보여 어 가운데였던거같때 이걸로 찍힌걸로 봐야돼 이걸로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 가운로드 뭐? 가운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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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2 마지막 반대이야 오케이 2대2 2대2 맞잖아 왜 어? 내가 해주면 돼 마지막은 자두 어디인지 아시죠? 요쪽 탑코너 게임 빼냅시다 얼굴 대신가 라인? 2대2 이제 2대2 우승 보니까 서든데스 한 번씩 차는 거야? 어디다가? 뭐라고? 말하고 한 번씩 차는 거야? 내가부터 셀까? 잠깐만 가운데 빼고 가운데 빼고 서든데스인데 한 번씩 번거로우면 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가운데 선택해서 가운데를 넣었어 그럼 내가 너도 넣었어 다음번에는 가운데 빼고 양쪽 4개 주고 하나 넣어야지 서든데스니까 내가 이겨 금방 오케이 내가 가장 잘 찾는 데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봐요 오케이 처음에 골는 곳이야 준비했습니까? 네 화가 화가 뒤에 온다 뒤에 온다 흐흐흐흐 맨 좋아해 오케이 I love this game 난 너 말로 갈 줄 알고 있어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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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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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해야 되지? 왜냐면 왼쪽을 놓으면 여기를 안 해야 되고 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하고 나는 한국 게임을 하겠어 화면에 해봐 누구야? 누가 딱 손이야? 오케이? 나는 한국 게임을 해 예스! 예스! 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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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남았잖아 거기 거기라고 했어 나는 오른쪽도 없구나 패배의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무슨 소리야 내가 이긴 건데 이거 마지막 거 안 들어간 거잖아 들어간 거 맞지 왼쪽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 벌칙은 다음 주 안 나올 거야 안녕하니 영하니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재밌는 챌린지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꼭 구독해 주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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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